특별 녹화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 주 방송이었죠. 시원씨가 그 자리에서 똑같은 표정으로 초점을 잃은 눈동자를 보여주셨었는데 방송을 통해 공개하실 생각이 있냐라는 질문이 왔습니다. 그 친구가 제 딸도 아니고 제 자식도 아니고 방송 출연 후 제가 공개할 일은 아니고 자기가 그 친구도 조금씩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자기가 하지 않을까요? 그분이 오케이 하면 같이 나올 생각도 있어요? 아니요. 뭐야? 그 얘기 물어보신 거예요? 네네.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. 나중에는 한번쯤 리얼이고 삶을 보여주는 방송이면 삶에서 데이트를 하실 거 아니에요? 저는 그때 사실 열애설 이런 거 날때도 크게 신경 안 썼던 게 엄청 편하게 다니거든요. 저는 다닐 때 가리지 않고 근데 그렇게 되면 다니기 불편해질 것 같아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직 이유는 다니기 불편할까 봐. 오히려 이렇게 솔직한 답변이 낫습니다. 네네네. 예예. 예예.